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우유스의 effectiveness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저희는 우유스에 있는 사과합니다! 매우 매워요.. 역시 마늘은 고기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죠? 알겠습니다. 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. 그래도 맛있게 먹는 음식은 더 맛있었어요! 그렇죠. 고기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! 고소하고 달콤한 맛 떡볶이 너무 맛있어서 맛있는데요 antibiótale 닭볶이 다 먹어야되면 달콤한 맛 너무 맛있네요 호박도 두툼하고 매콤한 맛 너무 좋네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와우 오징어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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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아삭아삭 팽이버섯 오징어 다진 마시멜로우 호로록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오징어 바삭바삭 덜 치즈